우리 생성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? 수정, 그 다음엔 삭제 수정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이 크리에이트 옆에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 링크는 어떤 특정한 글이 선택된 경우에만 나오고 홈에 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 기능은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한 칸 띄우고 a 이렇게 slash update 여기는 update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언제 나오면 되냐면 id 값이 있을 때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UI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이 template.html 바깥쪽으로 빼버릴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control 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control 이라고 하는 변수로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? template.html에서 이 부분에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body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우고 control 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트는 뭐예요? 홈이죠 홈에서는 업데이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홈에서는 이렇게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또 다시 이거는 뭐예요? 이렇게 해서 이거는 id 값을 선택한 페이지니까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는 크리에이트가 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자, 그럼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, 여기서 그... 아,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끝에다가 그냥 공백 문자라도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, 이렇게 해서 됐나요? 음 자, 그럼 이제 이 홈에서는 업데이트 부분이 안 나올 거고요 어떤 특정 토픽을 선택하면 그때 업데이트가 나오겠죠 크리에이트로 갔을 때는 크리에이트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서 사용자한테 UI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,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,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글을 선택했을 때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슬래시 업데이트로 가는데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려면 누구를 업데이트 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 뒤에 슬래시 아니 슬래시가 아니라 물음표 ID는 이런 식으로 누구를 수정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고치면 돼요?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어디요? 여기 물음표 ID는 어떻게? 음 여기 있는 타이틀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,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볼까요? 자, 여기 업데이트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놨더니 어때요? 업데이트 물음표 ID는 CSS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숙소의